이 게임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희생을 하는 친구한테는 여기에 있는 상품을 줄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해골을 열 거예요 이 해골 빵빠라빵빵빵빵빵빵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빵구들을 많이 불러서 재미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 게임 많이 하더라고요 이 게임 희생 게임이죠 여기 또 무섭게 라인임이 또 몽둥이 들고 계시고요 희생 게임을 할 건데 여러분들 그냥 하면 또 재미없죠 희생하는 친구들한테는 랜덤으로 상품을 줄 겁니다 상품은 이번에 펫이에요 펫은 굉장히 좋은 전설 펫에서 아주 좀 가치가 없는 물론 모든 펫은 소중하지만 가치가 없는 그런 펫도 있습니다 랜덤이에요 랜덤 희생 보상판이 있습니다 희생 보상 여기 빨간색부터 할 건데 빨주 노초 파보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건데 빵빠라빵빵 자 첫 번째 첫 번째 코스인데 한 명이 희생해야지 지나갈 수가 있어요 과연 첫 번째 희생은 보상이 클까요 적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상어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다들 지금 상어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자 상어님이 죽을래요? 상어님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고기가 되렴 하고서 네 맛있는 고기가 되렴 하고서 지금 상어를 몰아가고 있어요 자 빨리 한 명 죽어 빨리 첫 번째 희생이라면 어 죽었다 어 죽었어요 과감하게 지금 달려갔어 푸둥이님 자 푸둥이님 지금 쓰러졌고요 자 그럼 푸둥이님의 상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도라에몽님 어떻게 첫 번째 희생 첫 번째부터 희생을 했어요? 그냥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어가지고 여기 다 소심한 인간들밖에 없나봐 그쵸? 네 첫 번째 이거예요 빨간색 빨간색판입니다 빨간색판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뿅! 핑냥이 나왔습니다 자 핑냥이 어때요? 어 좋네요 별로 안 좋아하네 첫 번째 희생이니까 백로복스까지 보너스로 주겠습니다 예이! 백로복스 하니까 좋아하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희생하신 분 어 제가 간다 어 틸포님이 간다고? 어 과감해 과감해 갑자기 과감해졌어 어 아니라고? 또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장난해? 지금 장난해요 틸포님? 자 간다 간다 틸포님 간다 자 틸포님 갑니다 자 틸포님 자 잘가요 아 죽었다 잘 가요 그리고 자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면 열쇠는 제가 집었고요 자 틸포님은 주황색 주황색 보상이에요 뭐 나왔으면 좋겠어요?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받으면 돼요 자 상품 오픈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뿅! 아하하 안 좋은 펜 나왔어 뭐 어때요? 어우 역시 싸네네 싸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어우 세 번째도 라니님이 지금 몽둥이를 들고서 이 몽둥이 진짜 무섭다 근데 어 무시어 무시어 하는데 어우 저 몽둥이 봐 너무 무서워 자 우리 친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몽둥이에서 몽둥이 찜질 맞을 사람 누구예요? 자 라니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? 이 게임을 들어온 게 잘못이에요 과연 누가 죽을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갑니다 갑니다 지옥에서 보자 지옥에서 봐요 자 누구예요? 마이크 켜주세요 해몽이에요 해몽 자 해몽님? 네 해몽이님 그러면 보상판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상판 보이죠? 네 자 노란색인데 노란색인데 어떤 펫이 나왔으면 좋겠어요? 암호 펫이요 암호 펫이나? 네 우리 친구들 욕심이 없구나 자 오케이 그럼 좋아요 그러면 오픈을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뿅 오 까마귀! 까마귀 나왔어 까마귀 대박 오 해몽이님 안 좋아요? 좋아요 되게 좋아요 아 너무 좋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와 까마귀 나왔어 까마귀 와 대박 하는데 와 대박이다 아 이제 와서 이 하카님이 이제 와서 죽겠다고 하는데 진작 죽었어야지 진짜 죽었어요 상어도 지금 대박이라고 하는데 진작 죽었어야지 이 사람들 문을 열고 가겠습니다 아유 역시 자깍자깍 자 문 열고 들어갑시다 아 용압이다 용압 자 이번엔 누가 죽을래? 상어가 간다고 합니다 오 상어 갑자기 과감해졌어 오케이 가세요 자 상어가 바다로 간다고 하는데 자 상어 죽으세요 그러면 아 서서 죽었구나 상어님이 어 이거 버그인가 보다 원래 쓰러져야 되는데 자 상어님이 지금 서서 희생을 당하셨어요 아 아주 자 그러면 자 이제 쓰러졌고요 자 자 상어님 제가 주책하는데요 처음에 좋은 거 나오고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그래 근데 왜 죽었어 상관없어요 하시락이 주신 거는 무조건 갖고 있을 거예요 오오 와 멋진데 자 오프라 하나 둘 셋 뿅 오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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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젖소고 하려고 현실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 다음 관문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품이 괜찮은 상품들이 나왔어요 그쵸? 네 까마귀도 나오고 젖소도 나왔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 혹시 알아? 내가 얼드까지 걸어놨을 수도 있어요 아 얼드 내 거다 이거 밟아야 되나? 오 좋아 좋아 누구를 보내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거 같아요 자 빅구님은 나는 안 돼 라고 하고 저는 그냥 마이크로 할게요 네 우선은 아까 상원님이 바다생물이니까 가셨으니까 다음은 바다생물 뀌기를 보내야 하지 않는가 불가사리잖아 뀌기님이 바다생물인가요? 불가사리에요 불가사리 아 불가사리에요? 불가사리가 아니고 뚱이인데요? 이러는데 뚱이는 이제 불가사리이지 어차피 불가사리야 어 저도 저도 말로 할게요 일단 유아카도 먹는 거니까 이제 청사가 유아카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배고플 때 됐으니까 이제 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 사과를 먹겠느냐 아니면 해산물을 먹겠느냐 자 고르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고르세요 전 죽어도 바다에 못 가기 때문에 지금 아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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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파란색이니까 얼드일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뿅 박쥐 자 박쥐 걸렸습니다 자 요거 빠지고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뀌기님이랑 빙구님 남았습니다 자 요번 희생은 뭐지? 누군가 칼로 죽여야 길이 열려요 잠깐만 이걸 이렇게 하자 여기서 두 분이서 둘이 서로 달려가가지고 먼저 칼을 짚고서 죽이기로 제가 달리기를 요즘 못해가지고 아 안되는데 자 그리고 빈구님 달리기 자신 있어요? 자 빈구님 대답이 없고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요 자 나머지 분들도 마이크 다 켜시고 응원하세요 이겨라 이겨라 준비 빵 자 누가 집어 누가 집었나 얘 빈구님 나이스샷 잘 받게 야 다리 치시했어 야 다리 치시했어 무릎 꿇고 비참하게 지금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자 끌기님 아 진짜 와카가 더 쭈그러웠어 자 끌기님 어떤 패스 나왔으면 좋겠어요? 아 저요? 네 와카보단 좋은 거 나왔어요 아 요아카님보다 좋은 거 박지 박지보단 좋은 거 나오지 않을까? 하나 둘 셋 뿅 거북이 네 감사합니다 기기야 거래하자 내 박지랑 거래하자 아니 괜찮아 상담네 자 이제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왔고 네 빈구님 어떻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네요 빵신을 제외하고 어쨌든 빈구님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최후의 승자 축하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빨리 죽으려고? 아 뭐야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 빈구님 죽었어 빈구님은 약간 부끄러운가 보다 쓰레기 킹은 이제 빵신이 앉으면 되고요 자 빈구님 빈구님은 그럼 보상판 상품 오픈할게요 최후의 승자한테는 과연 어떤 보상이 있는지 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원숭이야 자 빈구님 어떡해요 원숭이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빵신은 홀로 살아남았고요 빵빠라빵 빵빵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희생게임 해봤는데요 굉장히 꿀짐게임이네요 네 재밌네요 상품까지 걸고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게 했나요? 네 너무 잘 들었어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이거 못 알겠어요 네 여기 뭐 재밌다는 친구들도 있고 억울하다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 억울한 사정은 알아서 잘 푸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 빵빵 깜빵 빵잼이었습니다 암영 notifications 까마귀가 지금ят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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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씨님이 저 투표해서 그랬어요 나는 공정하게 한 번씩 투표했어 꿀귀님한테 한 번 하고 저 먼저 하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